부천 호텔 화재 사고 당시에 2명의 희생을 부른 에어매트 운용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매트를 잡아주는 게 규정이 아니라면 최소한 유구조자에게 뛰어내릴 신호를 줄 통제 요원은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승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호텔 화재 현장에서 사용된 에어매트는 가로 7.5m, 세로 4.5m의 크기로 무게만 130kg에 육박합니다. 남녀 투숙객 2명이 뛰어내릴 당시 에어매트를 아래서 잡아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에어매트 운용 시 지상인력과의 충돌 우려 때문에 양쪽 끝을 잡지 않는 대신 소방에선 유구조자들이 차례로 안전하게 뛰어내리도록 낙하 위치와 시기를 불빛과 학성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한 번 뛰어내린 후 에어매트에 다시 공기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10여 초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 당시 통제 요원마저 없었고 여성이 매트 모서리로 떨어지는 바람에 매트가 뒤집혔고 3초 뒤 뛰어내린 남성은 충격으로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변을 당했습니다. 에어매트는 인명을 구조하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매트 위치만 확인한 요구조자가 통제 요원의 지시에 따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두천 호텔 화재 같은 경우는 8층이기 때문에 한 20미터 정도 높이에서 공기 안전매트 중앙에 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소방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에어매트 설치 및 훈련 등에 관한 매뉴얼을 재정비할 방침인 가운데 경찰은 안전매트 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서승택입니다. 연합뉴스